삼겹살을 삼겹살을 어떻게 했어? 이거 삼겹 이 정도 두께로 한 세 동아리? 이 정도로? 아니 아니 너무 얇아 이 정도 어 형 이거 그대로 튀기면 될까요? 그냥 넣으면 되나요? 그 정도 색깔 너더러 두게 역시 날 부르네 날 부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할까요? 맛있겠다 완성돼야지 완성돼야 맛있지 요리가 5시까지였어요? 어 1시간 25분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여유 없어요 서두르셔야 돼요 너 때문에 더 성실없다 이 새끼야 맛있게 잘 먹어요 맛있게 잘 먹어요 맛있게 잘 먹어요 다큐itte 다큐itte 이렇게 다큐itte 집에 온다 그쪽으로 자체 월남 동생 이거 자리고 뭐 도와줄까? 다짜렀어? 다짜렀어? 네 다짜렀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즈아! 깜짝이야! 깜짝이야! 담자는 뭐 하는 거야, 너로? 나도 사실 왜 이렇게 많은 양을 썼는지 모르겠어. 군란시에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가는데. 고기들을 지금 목살 있고 등심 있고. 항정살 있잖아. 적당하게 좀 썰어서 여기다 구워서. 항정소스 좀 찍어서 이렇게 드실 수 있고. 어디야? 좋아요. 좀 잘라봐. 거기서 넌 고기를 굽고. 나머지는 상관하지 말고 다 굴고기거리. 굴고기거리. 항정살이 맛있잖아. 응? 이거 다 된 것 같은데? 그래, 늘릴 수도 있지 소금 뿌리지 말고 뿌리지 와요 소스 만들어야 되는데 참기름 네 여기 분들은 간장보다 액젓에다가 액젓 후량 냉장 만들어보자 넥서 수량 냉장 만들어보자 짬짜놈 할 거야 네 봐라, 토연아, 너 간 마늘, 밥 마늘 3분의 1 짠 거 보면서 이거 괜찮을까요? 물 좀 섞어 물 좀 좀 섞어야 돼 잘 섞어 물 안 남긴 거야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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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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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물, 물 물, 물, 물 물, 물, 물 물을 이렇게밖에 못 쓰나? 물을 어떻게 해야 돼? 물을 어떻게 해야 돼? 물이 안 돼. 저 한 번 맛 한 번. 자. 됐나요? 녹이면 될 것 같아. 자, 그러면은 이거 항정이랬죠? 응, 진짜. 이거 목살. 응, 여기 중심. 살코기만 있는 거. 맞아, 이거 하나. 응, 그 큰 거 하나. 맛있다, 이거 좀. 아, 맛있겠다. 진짜 예쁘다. 나 먹어봐도 돼? 주세요, 형. 드셔보세요. 괜찮아? 맛있어. 어떡해. 간장하고 맛이 다르지? 특이하지? 제주도는 멜젓 많이 드시잖아. 그래서 멜치 제작거려야. 두 느낌 살려드리려고. 소스 맛있지 않냐? 최고, 최고. 액젓으로 저렇게 고기왕냄해도 맛있어. 최고야. 스물. 딩을 깨울게요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음. 심심하게. 이게 왕 박아, 딱. 이게 1번. 이쁘게 1번. 와아, 성립 장난 아니다 동파룩 냄새 장난 아니다 와, 잘되고 있고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맛볼 시간! 나 방금 괜히 물었네 먹어 좋아 아이고, 녹 나올 뻔했어 와, 이거야 이거 맛있지? 이 맛에 하네요 응 이 맛이 요리하는 거구나 약간 얇은 거잖아 뭐 남은 거면 조금만 더 먹어볼까요? 왜 이렇게 맛있냐? 비계의 맛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그거 뻑뻑 아니면 저 하나 봐주세요 이거는 진짜 삼겹살이야 이건 좀 얇아 저 두꺼운 거에 맞췄기 때문에 이거 좀 살짝 짭짤해 너무 좋아 좋으세요, 좋으세요 음 와 와 맛있지?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봐요 이거 내가 볼 때 간다 이거 내가 볼 때 간다 음 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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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식으면 꺼내서 한번 쓸기 시작해봐잉 아허허허 진짜 맛있겠다 미치겠다, 이거. 이야, 기름기가 막... 죽겠어. finer게 다OSE 거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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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 다 드린 치맛! ninth 한 적은 가을까? 반inda 무한마도 튀김에 못 튀는거울 거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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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더 이예용. 감사합니다.